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번가또 입니다 홈컬설팅을 하고 있구요 지금 나이트호봇에 재미있는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나이트호봇을 켰는데요 나이트호봇에 보면 여기 요게 있어요 두번째꺼 딱 누르면 커스텀 이라고 있죠 이걸 딱 누르면 이 화면이 나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에서 이 화면을 누르고 아 이거 안보이는구나 조금 키울께요 여러분 안보이니까 너무 키웠나 보이죠 여러분 보이죠 이거 보이죠 이제 이 상태에서 컴퓨터 들어가면 이게 나오는데 커만더스에서 커스텀을 딱 누르면 요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ADD 요걸 누르면 여기하고 여기 투입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시범을 한번 넣을게요 우리 꽁주 꽁주를 치고 여기다 또 꽁주를 쳐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에 링크 주소를 붙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점색을 해볼게요 꽁주 꽁주 이게 나오죠 그 중간에 대고 이렇게 링크 주소 복사를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이걸 닫아요 이렇게 하고 서비트 요게 있죠 요거를 딸라닥 누르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누르면 이미 꽁주는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채팅창 보이시죠 여기다가 꽁주를 치면 그리고 엔터를 치면 나와라 왜 안 나와 나오세요 나왔죠 여기 조금 늦긴 한데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링크를 딱 누르면 꽁주 화면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게 나이트봇 설정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하시게 되면 요 내용에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자기 링크 주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거 누르고 어디갔어 요기에서 요거 누르고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같은 고런 현상이 딱 나와요 어디갔어 요거 이렇게 딱 나와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나이트봇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번 갓들이 였습니다 홈 컨설팅 하고 있고요 우리 1번 갓들이가 정보가 괜찮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차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